연애를 하는데 이 연애 자체를 공영제로 한다 연애 연애를 공영제로 한다 출산을 공영제로 한다 결혼을 공영제로 한다 그러면 이런 연애와 출산이 공영제가 되려면 결혼도 공영제 해야 되죠? 결혼도 공영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애와 출산 다음에 반드시 결혼도 공영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애 공영제가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연애 공영제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연애 공영제가 영자가 뭐 쓰다 보니까 글씨가 연애 공영제가 왜 필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애들이 40이 50이 돼도 결혼 안 하는데 이건 국민들이 정부가 각 가정의 문제로 놔둬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출산이 40만 명이면 2년 반 지나서 27만 명으로 줄였죠 그렇죠? 출산율이 엄청 줄었어요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히 하향한다고 신문에 나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노인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이건 노인 이건 출산 그러니까 불과 이게 몇 년이야? 3년이야 3년 사이에 인구가 40만 태어났던 사람이 27만 명 태어나는데 출산은 이만큼 줄어낸다 노인이 늘어났다 이 일부도 되지만 또 하나 뭐가 노인하고 똑같은 게 또 있죠 뭐가 늘어났죠? 뭐가 늘어났죠? 출산은 내려갔는데 늘어난 게 뭐가 하나 있죠? 뭘까? 출산 예산이야 출산 예산 맞아 맞아요 출산 예산은 계속 상승해가고 있어 그럼 이 예산 누가 쓰냐? 산부들한테 주냐? 산모한테 줍니까? 안 줘 공무원들이 맨 출산 연구한다고 따 따가 써 10년에 몇 백조를 써 1년에 20조를 쓴다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 애 하나 났는데 1억씩 줘도 되는 돈이야 이거 20조면은 그 돈을 어디다 썼길래 애 났는데 목돈을 한 번씩 줘봐 애 낳을 수도 있지 사람 심리라는 게 목돈을 주면 애 낳을 수도 있지 그런데 한 사람한테 1억씩 정도 줄 돈을 어디다 다 따가서 왜 하는 점점 줄어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정부만 대한민국만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난 이런 세상이 이게 뭐 하는 세상인가? 내가 몰라 나는 정부 비난 안 합니다 항상 대통령도 나는 역대 대통령을 존경하고 내가 절대 대통령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사회 현상을 비난하는 거야 사회 현상 출산은 세계 최저 0.7% 이게 뭡니까? 0.7%라는 건 애 거의 안 낳는 거야 그러면 출산율은 결혼에 비해서 0.7%이지 장가 안 가는 사람까지 비유해버리면 출산율이 얼만지 알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안 낳는 비율을 따진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뭐 해야 돼요? 미혼자 끝까지 독신주의자들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다 빼봐 결혼 거부하는 자 그렇죠? 미혼자 뭐 이런 거 빼버리면 결혼을 안 해버리니까 수채 아니 그럼 장가 안 가고 있는 40대 50대가 얼마나 많아 그거는 여기서 쏙 빠져있어 이거 인구 대비로 뽑으면 인구 대비 젊은 사람 가임 여성들 결혼해야 될 인간들 그 인구 대비로 뽑아봤어요? 그럼 0.7% 아니야 결혼한 사람 중에 애 안 낳는 걸 지금 따져나간 거야 이게 출산율이 이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에 결혼해야 될 청년들 전체를 따져서 출산율을 한번 따져봐 출산율이 몇 프로인가 더 낮아져버려요 더 다운돼버려요 세계적인 문제야 근데 이거를 내가 30년 전에 출산하면 출산수당 30년 전에 내가 돈 5천만 원 줘야 된다 내가 보고 당신 미쳤대 결혼하면 1억 줘야 된다 이 결혼 출산 이거는 연애는 공영제로 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개인들이 애들 결혼하라 말아 이거 개인들의 능력에 벗어나 있다 국가가 좋은 직장 만들어줘야 돼 국가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애들이 결혼하지 애들이 가면 고생할 것 뻔한데 또 여자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아무 남자를 들컥 만나거나 여자가 남자가 여자 아무나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럴 때면 국가가 결혼 분위기를 만들어 줄 책임이 있어요 개인에게 뭐한데 책임져라 니 자식이니까 니가 책임져라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가 왜 있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나라가 있는 이유를 왜 여러분들이 몰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교육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거 여러 가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가 협조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이 이거 지금 결혼한 사람들에서 결혼율이 나온 거야 결혼해서 요만큼 나왔다는 거지 결혼 안 한 미혼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까지 합쳐서 출산율 한번 나와봐 이거 만국이야 이거 만국 출산율이 이게 얼마나 나오겠냐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야 지금 그럼 이거 0.3%밖에 돼 돼? 그럼 애 안 낳는 거야 이거 만국이란 말이에요 만국 내가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 이런 거 심각하게 따지는 국가 공무원을 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저런 저런 포퓰리즘 한심한 소리들 하지 말아 나중에 내 이야기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맞암 맞아 내가 말이야 경제를 살린다 우리나라를 10만 불 시대로 만든다 이게 허소리 같아요 내가 되면 금방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 고생하는 거야 스스로 고생하는 거야 스스로 사람 잘못 뽑아서 스스로 고생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고생하는 거야 사서 고생하는 거야 사서 대한민국 10만 불 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저 자식 저거는 출산이 어때 애 낳았는데 돈을 줘 내가 30년 동안 박해받은 거 말도 못해 길거리 지나가면 아 저 새끼 뭐 결혼하면 1억준대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내가 나중에 두고 봐라 이 자식들아 내가 이러고 그냥 말어 두고 봐라 너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지금 국가가 나설 때야 맞죠 아니 그냥 내 보고 말이야 무슨 정신이 나갔다 그리고 정신이 나간 너가 이거 한번 계산해 봐 결혼한 사람에서 0.7%야 그러면 미혼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해버리는 사람들 계산해가지고 출산율 한번 뽑아봐 이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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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u